제4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소스 컨트롤 구축 제4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소스 컨트롤을 구축하는 방법과 소스 컨트롤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소스 컨트롤 서비스 설치 먼저 K-Path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 구축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유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3일차 교육은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 구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정입니다. 구축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작 전 안내해드린 환경보다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실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최소 사양 이상의 환경을 준비하여 실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라인에 이어서 CI-CD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인 소스 컨트롤의 개념과 K-Path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소스 컨트롤은 큰 범위에서 형상관리의 범위에 속하는데요. 시스템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러한 특성의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 및 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 또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형상관리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안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여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유지 모수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상관리를 통해 언제라도 특정 시간대에 가장 안정적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이 변경되어가는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변경했는지,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언제 변경되었는지, 왜 변경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적절한 변경관리를 통하여 무절제한 변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적절히 통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시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K-Path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컨트롤 서비스 설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에서 사용할 인프라는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총 3개가 있습니다. 인증 서버인 킥클락 서버, 데이터베이스인 마리아기비, 레포지토리 서버인 하버 설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인프라들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배포 시에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포털 구축 시에 인프라 설치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소스 컨트롤 배포 파일을 다운받아 경로에 위치시킵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폴더 내에 디플로이먼트 파일 다운로드 경로를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대시 플랫폼 폴더를 생성하여 진입합니다. 해당 폴더의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디플로이먼트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디플로이먼트 파일 디렉토리는 교재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는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배포 관련 변수 및 스크립트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는 소스 컨트롤 이미지 파일, 차츠 폴더에는 소스 컨트롤에 헬름 차트 파일, 밸류즈 오리그 폴더에는 소스 컨트롤에 헬름 차츠, 밸류스 얌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컨트롤 변수를 정의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먼저 변수 값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컨테이너 플랫폼 CP 소스 컨트롤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 경로로 진입합니다. CP 소스 컨트롤 바스 셸 파일을 편집합니다. 셸 파일을 편집하는 화면으로 진입한 후,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IP,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클래스, 호스트 도메인, 프로바이더 타입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저희 교재는 단독형 배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프로바이더 타입에서는 단독 배포를 의미하는 스탠드 언론을 입력합니다. 키클락 기본 배포 방식은 HTTP입니다. 여기에서 인증서를 통한 HTTPS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변수 파일 내 아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VI 편집기를 통해 CP 소스 컨트롤 바스 셸 파일을 열어 수정합니다. 키클락 URL 값을 HTTP에서 HTTPS로 변경합니다. 도메인으로 nip.i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배포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컨트롤 배포를 위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소스 컨트롤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쿠벳 CTL 게돌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리소스의 정상 배포를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파드의 경우, 노드에 바인딩되고, 컨테이너 생성 후 러닝 상태로 전환되기까지 몇 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이는 화면은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초후에 배포된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리소스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먼저 배포된 리소스를 조회하고 리소스 삭제를 진행합니다. 언인스톨 명령어 입력 후 삭제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Y를 입력합니다. 교재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소스 컨트롤 서비스 설치 시연 지금까지 살펴본 소스 컨트롤 서비스 설치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시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 소스 컨트롤 서비스 접속 3절에서는 구축한 소스 컨트롤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는 배포한 클러스터의 퍼블릭 IP로 웹브라우저에서 교재에 있는 주소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때 중과로 안에 마스터 노드 IP 값은 Kubernetes 마스터 노드 퍼블릭 IP 값을 입력합니다. 소스 컨트롤 계정 초기 정보는 아래 명령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정 정보를 확인한 후 초기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소스 컨트롤 서비스 활용 4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배포한 소스 컨트롤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에는 교재의 표와 같이 내 정보 관리, 사용자 관리, 레파지토리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내 정보 관리 메뉴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현재 사용자의 정보 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 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파지토리 메뉴는 레파지토리 등록, 목록 및 상세 조회, 삭제, 파일, 커밋, 참여자 권한 등의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스 컨트롤 활용 방법은 K-Path GitHub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유사한 실습 환경을 구성해보고 MSA 애플리케이션 배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